진짜 섬세하게. 조금만. 조금만 볼게. 밑장 까는 건 좀... 한 번 먹어봐. 아부지아 진짜 미리...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... 내가 더 넓다. 순덕이들 하이 헬로. 자 오늘의 콘텐츠는 뭐냐면요. 제 앞에 보이신 이 물들이 보이시죠? 어떤 물이 가장 괜찮고 사먹을 만한지 제가 한 번 평가를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안 보이는지 이 물은 뭐냐면요 여러분. 수돗물이에요. 딸라란. 여기에 있는 물들은 저도 지금 어디에 뭐가 무슨 물인지 전혀 몰라요. 이거 세팅 자체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저기서 눈 감고 있었어요. 눈 감고 있다가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. 일단 물 맛인데 이불 물로 또 헹궈야 되는 거 아닌가? 그 다음 두 번째 물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 일단 한 번 다 조금씩 먹어볼게요. 달라. 나 진짜 달라. 이런 맛이고. 똑같나? 잠깐만. 어 얘는 달라. 얘 이거 빼놔야겠다. 다 똑같다. 얜 달라. 얘가 달라 지금. 얘가 무슨 분인지. 제가 아직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도구를 이용해서 한 번 물 맛을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. 나 섬세한 맛을 조금 느껴야겠어. 스포이드로 맛을 볼 건데 오배송이 됐어요. 저는 스포이드를 주문을 했는데 어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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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섬세하게. 조금만. 조금만. 조금만 먹어볼게요. 음 이 물 맛있다. 목넘김이 좀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. 와 소주도 아니고 이거 무슨 소주 리뷰하면 나 취하겠지? 두 번째 물 먹어볼게요. 얘랑 얘는 진짜 비슷해. 둘이 되게 비슷하고 내가 아까 이거 좀 특이하다고 했더니 3번. 얘 살짝 물 비린 맛이 나요. 탄 물인 것 같아. 산. 얘 꼴등할 것 같다. 약간 물 맛 비린 맛이 나요. 물을 섞어버렸어. 야 나 카메라 대고 있을게. 이거 무슨 물인지. 나 눈 감고 있을게. 안 봐야 돼. 안 봐야 돼. 너 물병 다 섞어버려. 다 치웠어? 오케이 자 여러분. 자 다시 공 정정당당하게 다시 이 물이 왔어요. 어 얘도 살짝 비려. 물 끝맛이. 다섯 번째 물입니다. 공평 허위. 얘는 확실히 좀 썩. 진짜예요. 그리고. 알 먹기 힘들잖아. 이거 물 맛이 조금. 이거 물 맛이 이상해요. 약간 살짝 보리차. 진짜 미세하게. 엄청 미세하게. 얘는 꼴. 얘는 꼴. 나는 이 느낌이 조금 비려요. 이질감나는 맛이 좀 나요. 이거 좀 이따 먹어봐. 이거 리얼이야. 리얼이야. 얘랑. 꼬닥. 나 얘 1등. 얘도 그럼. 남은 거. 남기면 안 되잖아요. 어? 얘가. 이거 살짝 끝맛이 진짜 미세하게 조금 달아요. 금방 얘. 진짜 다 비슷해. 얘만 확실히 다르고. 어? 얘 수돗물인가? 약간 수돗물맛 나는 것 같아. 나는 이거랑 이거는. 약간 자연산 맛이에요. 어디 저기 산 꼴짝에서. 약숫물 느낌이 나요. 얘가. 순위를 먹여볼게요. 그러면. 나는 이게 1위고. 얘네 둘이 되게 비슷해. 그럼 2위, 3위. 2위, 3위. 얘가 꼴짝이에요. 얘는 몰라. 얘 물 별로야. 이거 생각만 해도. 얘 진짜. 아! 얘가 수돗물인가 봐. 비려요. 되게. 물 맛이. 저 순위를 정했습니다. 1, 2, 3, 4, 5위. 나 무조건. 확실하게 이 3개가 저는 맛있어요. 물이. 진짜 궁금해. 누나 먹던 물 찾을 수 있어? 내가 먹던 물? 난 이 2개 중에 하나.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를 들어서 제가 버컥버컥버컥 한 통씩을 항상 먹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 알아. 목만김 되게 부드러웠어. 이게 밑장 까는 건 좀 그렇다. 이거 물이. 그만 이상해? 한 번 먹어봐. 진짜 밀이지. 아이잉. 아부지야. 진짜 밀이지.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. 물 차 맛이 나요, 여러분. 리얼이라고. 눈물 나. 진짜라고. 갖다 놔봐, 빨리 이거. 한 번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뚜둔. 따담. 꼴등 이거 너무 궁금해요. 꼴등이 뭔지 볼게요, 뭐. 이거 물 다 마셔야 되죠? 뭐예요? 수돗물, 수돗물. 이거 물은 맛이 이상해요. 살짝 보리 차. 나는 이 느낌이 조금 비려요. 이질감나는 맛이 좀 나요, 이거 좀. 이거 진짜. 이거 생각만 해도. 3위는. 도돈. 거꾸로야? 지리산수. 아, 어? 나 이거. 아, 그런 말 안 했나? 자연물이라고. 이거 두 개가 자연물이라잖아. 네, 지리산물. 이 세 개가 비슷해, 내가 볼 때. 얘랑 얘는 진짜 비슷해. 나 얘 1등. 자, 그럼 공동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단. 삼다수. 오, 삼다수 의외네요. 얘는 상위권에 갔을 줄 알았는데, 진짜로. 어? 그럼 얘 왠지 백산수일 것 같아. 아, 이거 자연의 물이었는데? 두부존준. 백산수. 아, 백산수랑 삼다수가 생각보다 저는 좀 하위권이에요. 얘는 확실히 좀 써. 진짜요. 어? 얘 수돗물인가? 약간 수돗물맛 나는 것 같아. 얘도 살짝 비려. 약간 자연산 맛이에요. 막 어디 저기 산골짜기에서 약숫물 느낌이 나요. 나는 이 세 개가 더 맛있었어, 물이. 자, 그리고 대망의 2위. 어? 봐버렸잖아. 1위가 몽베스트잖아. 오. 나는, 나는 있잖아, 내 이름을 걸고 말을 하지만은 뭐가 몽베스트인지 몰랐단 말이죠. 근데 제가 항상 맛있는 물이 뭐라 그랬죠? 몽베스트라고 했잖아요. 음, 이 물 맛있다. 몽넘김이 좀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요, 이거. 어? 이거 살짝 끝맛이 진짜 미세하게 조금 달아요. 2위가 뭐였을까, 그러면? 아이리스. 아, 아이시스. 아이시스. 이거 진짜 다 비슷해. 어? 얘는 달라. 얘 이거 빼놔야겠다. 얘 살짝 물 비린 맛이 나요. 산 물인 것 같아, 산. 근데 이게 있잖아요, 여러분. 진짜 궁금하면 한번 물 따라놓고 한번 먹어봐요. 진짜 조금 달라요. 마시다 보면은 역한 물이 있어요, 좀. 나는 오히려 산다수를 이게 살짝 별로 그렇게, 응. 이 세 개는 진짜 비슷한데 솔직히 말하면은. 근데 몽넘김이 얘가 훨씬 부드러웠어요, 저는. 미세하게 있어요. 어우, 수동물 진짜 지금 또 생각나. 근데 이 두 개는 있잖아요. 생각보다 끝맛이 써요.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. 제가 이것들을 먹어봐서 그래요. 그러니까 좀 구르네요. 오케이. 이게 지리선물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어. 자, 그러면 여러분 순다기들 지금까지. 윤순의 물 리뷰였고요. 너무 황당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물,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. 물을 시켜 먹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너무 문득 궁금했어요. 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일까, 정말로? 한 통씩 그냥 사 먹을 땐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따라서. 정말 비교를 하면서 먹으니까 물 맛이 다 달라요. 여러분 한 번 먹어보세요. 달라요. 먹다 보니까 달라. 나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. 다 똑같아가지고. 큰일 났다. 나 진짜 이거 어떡하냐. 다 똑같다고 말하고 그럼 끝내야지? 하던 와중에 스포이드가 한 건 한 것 같아요. 이거 먹으면서 조금 느껴졌어요, 제가 이렇게. 아, 해가지고.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달라졌어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됐고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윤순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이.